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왈곱입니다 오늘의 개별 게임은 악기샵을 운영하는 게임 카오틱샵 과연 악기샵을 어떻게 운영할지 게임 설명해 해주신 분은 악기판 마이 썸머카라고 하던데 와 진짜 개 소름이네 악기샵을 여기서 운영하는거구나 아 얘가 이제 어 돈 받는데 잠깐만 이거 돈 돈 이렇게 올려서 눌러 열어 아 우클릭으로 돈을 땡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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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서 오십시오 라디오 좀 꺼주세요 예 라디오가 안 꺼지네 음 어서 오십시오 예예예예예 아 아 예예예 고고요 아 아 예예예 어디 보자 그거 음 그 앨범이 지금 어디 보자 그 앨범이 지금 이거거든요 김새 김좋네 새는 작품인데 이게 어 이거를 또 찾으시네 이거 그 작품 김 너무 새가지고 요즘에 잘 안 팔려서 재고가 없는거 같은데요 손님 김새를 찾으시네 아 없어요 지금 없어 김새는 없어 어 김새는 없고 아이고 그리고 뭐야 저거 어 일렉기타 하나요 이거 그냥 갖다주면 되겠네 레드기타 이거 이거? 이거? 어 그리고 김새 김새는 지금 아 김새가 지금 아 김새 아 김새 어 어 돈 감사드리구요 어 그 다음에 어 요리 어 요리 이거하고 어 빨간색 이거 아닌데 좀 뾰족한거였는데 이건데 뾰족한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쳐 합쳐봐 이거하고 합쳐봐 합치라고 아 여기있네 이거 여기 완성되있네 어 먹어 어 감사드립니다 또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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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아 아 좋구요 어 내 돈 어디갔어 이 뒤에 먹혔는데 아 돈 먹었네 예 음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예 어 천천히 보시구요 뭐 최신작품부터 구작까지 많은 작품들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보시고 어 구매를 결정하시면은 카운터에 직원에게 말 걸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거요 카오스 제품이 요즘 잘나가죠 예 어 이 제품 이 제품 잘나가는 제품이고 어 견본이라고? 아 몰라 어 잘나가는 제품이고 어 감사드립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어 카오스하고 어 그리고 어 여기에다 줄을 달아야되는데 줄이이 기타 픽업 이거 딱 달아주고 그치? 아닌가? 어디서 이거 합체를 시켜야되는거구나 그리고 기타 브릿지 달아주고 바디에 어 그리고 기타 줄 기타 스트링 이거 죄송한데 이거 손님이 좀 조립해주시면 안될까요? 예 네가 조립해서 갖다 써라 음 아 이거 이거 비싸 아 이거 아 이거 주문 들어왔네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뭐 익스펜시브 스피커 어 감사드리구요 아 그 다음에 우퍼까지 어 이건가?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기 아 그거는 아 손님 잠깐만요 손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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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니야? 이거 이거? 이거 네가 갖고와 어 잠깐만 이거 안 떼지니? 어 그리고 어 어 어 이거 어 감사드리구요 야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합치는거야 뭐 합쳐지는게 있어야 합치지 안 합쳐지는데 이거 참 아 오늘도 예술 영혼을 태울 수 있어서 좋았구만 어 돈 좀 한 번에 이렇게 좀 안 되니? 최강 오늘 좀 짭짤하구만 음 어 어 저게 이동 계산 된건가요? 어 다른 날로 또 이동합니다 아 아 오늘 하루 어 매출 좋았구요 아 아 아 자 이튿날이구요 어 뭐야 저거 다시 반복된 느낌인데 약간 전봇만 팔아도 충분히 짭짤한데 손님들 오기 전에 한번 만들어보자 바디 기타 바디 아 이 위에 올려놓으라고 워크벤치 위에 어 그 다음 픽업 브릿지 스트링 와우 오케이 알았어 예 천천히 눌러보세요 천천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눌러보시고 유튜브만 보다가 트위치로 넘어왔는데 후원 너무 힘들잖아 아 후원 한번 처음이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어 쉽죠? 감사드립니다 음 뭐요? 아 이거요? 카오스 어 감사드립니다 쉽닫지 음 너무 맛있잖어 후원 감사드리고요 어 그 작품 네 요 작품 하고요 그건 뭐니? 이거니? 어 이거 먹고 떨어지시고 아 파란 색깔은 견본으로 그냥 음 갖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히 가시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사하는 게임 해보면 실제 장사 한번 해보고 싶어지지 않아요? 여러분들 손님들 오고 이렇게 대접하고 물건 팔리는 맛이 쏠쏠해 어 손님이 와가지고 막 물건 고르고 어 아 짭짤하고 좋다 아 어디 이렇게 좀 어 적절히 인구수 있는 동네에서 짭짤하네 아니야? 청개구리 새끼들 또 어 아 블랙기타요? 아 블랙기타 이거 상당히 비싼건데 메럴 메럴 기러거든요 어 좋은 연주하세요 어 자 그 다음에 에일리언 트루스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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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시고 아 파란색 기타 지금 재고가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물량 확보 가능하거든요 아 어떻게 바로 확보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냐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요 제가 바로 직접 만들어서 기타를 드리기 때문에요 아 좀 신뢰가 안간다고요 닥치고 기다리세요 기타 플랫보드로 쳐맞기 전에 어 스트링 어 스트링이 다 떨어졌네요 예 아 스트링 여기 아 스트링 아 고객님 얼마보고 오셨어요? 얼마라 보고 오셨어요? 예 아 비싸다고요 안사신다고요? 맞을래요? 맞을래요? 요즘에 그런 용파리들은 없지 않나요? 아 기모띠 아 손님 아 그 그 제품 괜찮은 그 제품 괜찮은 괜찮은 제품이에요 손님 아 파란색이요? 아 파란 기타를 좀 많이 만들어놔야겠네 파란색 찾으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요즘에 블루가 올해 트렌디한 색상으로 또 뽑혀서 블루 제품 찾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 아 잘나가는 제품이에요 좋은 선택 좋은 선택이시고요 괜찮습니다 좋은 선택이시고 자 블루 기타 빨리 제조 제조가 왜 안되지? 제조가 오ained 어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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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돼 한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이거 아니야 이거 넣었잖아 아까 아 저기 하나 올라가 있는데 저거 무효...버그가 있네 어 키보드에 키보드 키보드 바디 잠깐만 이거 만들어야 돼 키보드 바디에 어 가만히 좀 있어봐 여기 아까 하나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이거 때문에 내가 안는 건데 키보드 키에 어 이거 끝이야? 어 키보드 왔습니다 그리고 손님 잠깐만 아이 손님 잠깐만 여기 뒤에서 물건 가져오셔야죠 샷 그 뒤에서 물건 꺼내오세요 스스로 좀 아 쏠쏠하다 쏠쏠해 손님들 미어 터진다 아 그거요? 그거 오늘 안 당한 제품 하나 있습니다 락스타 기타 관종이시네요 계속 좋은 연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얼마야 잠깐만 한 명도 안 놓치고 다 판 거 같은데 역대급 기록 나오겠는데 동전까지 다 넣어 아 아 이닷지 못 넣었다 9988 아니아니 998D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키토쇼업을 운영해보는 게임 거의 1000 대로 마무리했고요 어 아주 좋은 장사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장사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즐거우저게 누르시면 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